양주시가 광정면 간암리 헬기부대 이전 배치 갈등 해결에 나섰습니다. 오는 31일 양주 간암리 비행장 군 헬기부대 배치 관련 민관군협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의회는 헬기부대 이전 반대 대책위와 양주시, 일군단 등이 참여하며 공식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10월 광정면 간암리 비행장 부지에 헬기부대 이전 배치 계획이 알려지고 경납고 등 이전 배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세 차례의 강경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대가 이어졌습니다.